친구랑 셋이서 온 여수 야경이 더 매력적인 하메등대 하메등대 가는길 중간중간 사진도 찍고 등대에서도 사진을 찍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표지판에 여수 범바다 가사가 적혀 있어요 여수하면 여수 범바다죠 갔다 보니 벽화마을이 있더라구요 여수 범바다 야, 전망대 만들어놨는데. 이렇게 reap 못한 situação. 폭풍은 너무좋게 라인에서. 아, 가끔은 과일에 집착하고. 전망대 만들어놨는데 건물이 생겨서 에헤이 에헤이 마포스 겨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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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우로 겨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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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 유니콘? 그리고 이거도 많이 봤어요 앉아와라. 저 돌은 항상 앉아볼게요 이거 접고 여기서 서버와 앉아볼게 이거 좀 접어줘. 아니 그저 얹을래? 네가 앉아라 이거 접고 여기서 줘 영상 촬영 중에 있어 아이저 없는데? 아니 그 계단에 앉으라는 소리 아니야? 돌 거기 그렇게? 아 근데요? 아니 그렇게 앉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돌 계단에 앉으라고 아 왜? 그래 어 어? 몰라 앉아 그렇게 앉아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 영상 촬영 되는 거 맞나? 어 안 보이는데 영상 찍지? 이거 아 되네 오오 됐나 된다 야 가방 됐다 가자 가자 아니 가방 치우고 올라가라 나지 됐다 아니 지금 구도 좋은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렇게 고목을 걷는게 저는 좋더라구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도에 나와있듯이 고목이 미러처럼 되어있어서 재미있었어요. 우리에게 익숙한 캐릭터도 그려져있고 계단 곳곳에도 그림이 그려져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멋진 영육교를 지나 이곳을 여전히 지키고 있는 거북성도 보고 거북성 내부 관람도 할 수 있어요. 여기가 이수신 광장입니다. 이곳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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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은 인가가 나를 만나요. 목줄은 하고 있는데 주인은 안보이더라구요 안녕 안녕 왜 이렇게 말랐지 원래 이게 작다는거다 아 진짜? 너한테 달라고 묻는데 안녕 안녕 찍어줘봐 찍고있다 영상으로 망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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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망고 아니니? 갈게 여기는 이수신 대교 전망대입니다 여기는 이수신 대교 전망대입니다 유리창으로 되어있어서 조금 아쉬웠어요 유리창으로 되어있어서 조금 아쉬웠어요 밖으로 나와 사진 또 찍고 그럼 안녕 그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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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